원주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민 27만 명이 대상인데 정부와 강원도로부터 생활안정자금을 받는 9만 명은 제외됩니다. 원주시의 주소를 둔 4인 가족을 예로 들면 정부재난지원금 80만원에 지자체 부담 20만원을 더해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원주시가 20만원을 추가 지급해 지원금은 120만원이 됩니다. 정부와 강원도에서 긴급생계자금을 받지 않는 원주시민이라면 모두 똑같은 금액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홍천군은 4인 가족 기준 정부지원 80만원에 홍천군 지원금 120만원을 합쳐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지자체 지원과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담분을 별개로 책정한 지역도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다음 달 11일 지급을 앞두고 있는 영월군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급합니다. 4인 가족 기준 정부지원 80만원에 지자체 부담 20만원, 여기에 별도로 지원금 80만원까지 모두 180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도내 모든 시군이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춘천시는 정부지원금 80만원에 지자체 부담분 20만원을 합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4일부터 세대당 긴급재난지원금을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열 계획입니다. 다만 지자체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와 방식도 제각각일 것으로 보여 지역별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